여기는 신림 일동에 있는 깔끔한 투룸입니다 깔끔한 투룸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은 좀 작다 2m 30에 2m 30에 1m 2m 25 2m 30에 2m 20이네요 작은 방 가격은 옵션은 다있고 옵션 다있죠 여기가 주방 조그만하게 있고 방은 만큼 여기서 이렇게가 4m 4m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70입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